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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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안할게 오늘 봉투 타빠지는 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어넣는 글말이다 이런것이다 이거 봐 이렇게 한 번 잡으면 이만큼씩 빠져 이게 내가 뽑는게 아니라 그냥 이게 죽은 털이 이렇게 위에 얹어져있어서 이렇게 잡기만으로 이렇게 딱 빠져나오는 거든 내가 지금 이거를 빗질로 다 골라내줘야 돼 꼼치 털 제라하지 우리 꼼치 들어와 싫어? 아니야 꼼치야 들어와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꼼치야 아니야 어디가 꼼치야 꼼치 꼼치 꼼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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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내려와 빨리 꼼치 위험해 위험해 빨리 내려와 꼼치 아 아 아 아 아 뭐해 여기 헤이 턱고스 우와 지금 나한테 누워지는게 없으니 내려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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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공진도 엄마 엄마 오늘 파괴했어 오늘 파괴했어 꼼치야 오늘 파괴했다고 오늘 오늘 꼼치야 엄마 오늘 파괴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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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제발 제발 다쳐 다쳐 어떻게 어떻게 내려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내려올 수 있어 엄마 엄마 야 야 도와줘 도와줘 봉티도 내려줘 으아 봉붕 으웨 아 으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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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봉투야 으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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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내가 진짜 우리 콩콩 때문에 못 봐 아유 누나 아유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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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냥 입하면 될 건데 뭘 올라타고 난리 부모속을 친 거야 공지야 그쵸 오마이 갓! What are you doing! 해? 이리 와 엄마 겨드랑이에다가 얼굴을 내받고 있는 거야 콩찌야 씻기 싫은 거 엄마가 씻겨 쩡 짜증났 쩡 콩찌 내 겨드랑이에다가 얼굴을 받고 있어 아이 시원해 되게 아이 시원해 머리는 어떻게 시키냐? 너 머리는 비누질 잘 안 해 그냥 물로만 세수 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는 마당에서 너무 많이 뛰어놀고 요즘 산책을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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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에 다섯 번은 산책을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발이 너무 더러워 발이 응? 고양이 누구도 많아요 고양이는 엄마가 씻기는데? 엄마 겨드랑이에다 왜 이렇게 하고 고양이가 막 코박죽하고 있어 앗! 에이 맞아요 옛날 아니 옛날보다 오늘 시작할 때는 좀 난리였어 아하하하하하 잠깐만 똥집 엄마가 이거 똥집 사줄게 엄마 너 얼굴은 이렇게 씻기는 줄 알았어 이렇게 손에다 물을 다 그래서 옆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애기를 쳐서 씻기는 줄 알았어 이렇게 씻기는 줄 알았어 잘했다 아우 잘했다 오우 대박이네 아 여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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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잡으러 가야 돼 파트 잡으러 갔다 올게 어? 파트 여기 있나? 옳지 옳지 잘했어 처음에 강하다 한 두 마리 키우면 뭐 사야 되고 앞으로 비교하러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저 처음에 솔직히 사야 될 거는 애들 사료랑 배변판 정도면 돼요 막 용품이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아 사람도 살다 보면 살림이 늘어가듯이 애들도 키우다 보면 용품이 늘어나는 거더라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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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리 와. 아빠도 들어가자.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띠로리로 여기 있어라. 허숙이가 통성심 강하지 않냐고? 우리 집 허숙이는 모든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기 산책 나가면은 오히려 꼼지가 나한테 지켜있고 하트고는 막 땀에 불어다니라. 아빠. 여기저기 끼울 끼울 버리잖아. 옳지. 앉아. 앉아. 하트 앉아. 아 너만 말 들어가봐. 말을 왜 하나도 안 얘기할게? 알았어 알았어 앉지마 앉지마. 너 하고 싶은데 그래. 하트야 괜찮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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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에서 키우기 좋은 강아지 있냐고? 허용경 키우셔야죠. 허용경. 조건 보고서는 강아지 키우려고 하면 어떤 강아지를 키우든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강아지들 다 털이 빠지고 엄청 힘들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허용경 키워도 털이 엄청 빠지거든요. 빨래. 빨래. 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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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해드릴게요. 타트님. 요즘 많이 뛰어다니시더라 바쁘셨죠? 요즘 산책을 많이 다니셔가지고 다리가 많이 뭉치셨어. 입절 마사지 해드릴게요. 어어? 이렇게. 하.. 비누지에 다음은 어떻게 하시고 또 일어나셨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타트야 지금 나갈 때가 아니야. 타트야 지금 나갈 때가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아아.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요. 나야 미안해. 그럼 뭐 할게? 타트야 아니야. 아 귀여워. 했소. 타트 세수. 아 이쁘라. 세수. 두세수 꿀탑 두세수 똥꼬 한번 닦아 싫어?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똥꼬 한번 닦아 똥 하트야 이게 뭐야 일로와 마당으로 나가서 말리자 마당으로 가는 중 마당으로 양념을 마당으로 젤리 밑으로 씻고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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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들 왜 폭탄하냐고? 나도 몰라. 고양이! 이렇게 돌아서 와. 고양아! 돌아서 이렇게 나오라고. 고양아! 나도 여기 안열려 지금 돌아서 나와 꼬잉아 나도 여기서 이거 못열거든? 안열려 그러니까 너가 꼬잉아 돌아서 저쪽으로 나와야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안에서 네가 열어줘 그럼 열 수 있어 오케이? 저기 앉아서 쳐다보고 꼬잉아 너 언제 이렇게 다 발랐어? 밖에서 쭉 놀면서 말린 거야? 뭐야 이게? 꼬잉아? 꼬치 왜 이래? 그 꼬치 텐션 왜 이래? 근데 얘 왜 이래? 아니 저 왜 저래? 왜... 쟤 목욕시켰다고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아 우리 꼬치 윤기나는 거 봐 햇볕에 말리고 막 빛지라고 이랬더니 여기서 윤기나 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보다 애들이 햇볕에 말리는 게 더 좋다 다스러워 다스러워 탁뚜! 탁뚜! 이 차가 어디가? 일로와! 탁뚜! 여기! 여기 위에 누워! 여기 위에 누워! 여기 위에 누워! 일로와! 일로 오라고! 이쪽으로 와! 물건이 정말 말을 못 알았으니? 일로와 여기! 햇볕 있는 데 좀 누워봐! 그래 거기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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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웅이 아니라! 일로와 탁뚜! 겨우 누웠는데 또 어디가? 탁뚜도 뽀송뽀송해지고 있어! 바로 탁뚜! 노래가 곡인가봐요! 넘릴았나! 다음번에 맛있는데 탁뚜! 고맙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